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광선 해설위원님도 너무 고생하셨지만 이 자리를 흔쾌히 내두셨던 우리 관장님 앞으로도 나와주세요. 이강신 관장님.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어떤 후배인지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강신 관장은 저하고 은혜 의리로 저도 여기 왔는데 항상 생활체험 시합을 하면서 지금 15년을 넘게 같이 보고 온 우리 이강신 관장입니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